구독자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희가 인사드릴까요? 둘 셋! I D.O.WIN! 하나가 되는 순간 모두가 주로캐! 안녕하세요! I D.O.WIN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발렛쳐서 좋았어요! 저희가 뜻깊은 신상을 받았어요! 뭔가 저희가 A.A.A가 첫 시상식이었는데 또 처음 신인생님 같아서 너무 의미가 깊었고 또 뭔가 시상소담을 할 기회가 좀 짧았잖아요 그래서 꼭 드리고 싶었던 말이 있는데 한번 잡고 해도 될까요? 뭔가 이렇게 트로피에 저희 아이즈원 루키업디에 이렇게 하니까 진짜 아 너무 이게 아 이게 진짜 우리께 맞나 약간 아직은 이런 감정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연습생 생활 때부터 항상 믿고 응원해주신 팬분들 그리고 아이즈원을 항상 얻는 중이신 위즈원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힘을 얻어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신인생활을 갖게 된 게 아닐까 싶고요 앞으로 신인생활에 뛰어넘는 더 많은 활동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더 힘을 주시고 저희가 힘을 주시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운데 뭔가 위즈원 덕분에 이 신인생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한 아이즈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런... 이렇게 이런 걸 받을 줄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 요즘에 너무 꿈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요 다 위즈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신 사랑만큼 보다받을 수 있는 아이즈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신인생활을 받게 돼서 의상 덕분에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 사랑해요 진짜로 예상치다 못했던 상을 받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믿고 응원해 주신 팬분들이랑 그리고 가족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요 진짜로 와... 정말 위즈원 덕분에 매일매일 정말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도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실 무대가 생각보다 너무 커가지고 되게 긴장했는데 위즈원 여러분 덕분에 힘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저희 정말 정말 많이 응원해 주신 만큼 앞으로도 더 멋있는 무대, 더 좋은 노래 기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무겁지 저희가 이렇게 A.A.A.A에 초대된 것만으로도 정말 큰 영광이 있는데요 또 심지어 저희가 레드카펫도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설렜고 긴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 받은 것뿐만 아니라 많은 선배님들의 무대를 또 보면서 많은 공부가 됐고 또 좋은 경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위즈원 덕분에 오늘 이렇게 신인상 받게 되어서 진짜 진짜 기쁘고 너무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위즈원 덕분에 지금 너무 행복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A.A.A.A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받게 도와주신 위즈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이 상을 받고 더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서 아시아 모든 분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열심히 연습해온 우리 멤버들 정말 고생 많았고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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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위즈원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값진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너무 뜻깊은 상이어서 사실 저희가 오늘 엄청 긴장했어요 신인상을 받을지도 몰랐는데 이런 큰 무대에서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 아이즈원 위즈원 여러분들께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테니까요 정말 많은 관심과 사랑 보내주시면 꼭 부탁하는 그런 아이즈원이 되도록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즈원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너무너무 많이 많이 사랑해요 우리 이제 시작이니까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비즈원 죄송합니다 자리에 잠깐 사정상 없는 남대 원영이 원영이 시인상 받고 정말 기뻐하고 너무 감사했거든요 저 원영이 대신해서 잠시 한 번에 잠자 보자면 위즈원 다 다 질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놀린 것 같습니다 완전 놀린 것 같은데요 완전 놀린 것 같은데요 원영이 마음에 마음에 저희가 이 영상을 본다 해요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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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원영이도 너무너무 고맙고 그리고 정말 저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위즈원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고생하시는 스탭분들 너무 많잖아요 정말 이 영광을 다 같이 돌리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위즈원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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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장 위즈원 감사합니다 우주원 감사합니다 준비 끝 끝 끝 끝 끝